루피너스를 심었습니다. 루피너스가 이렇게 잘 자르고 있어요. 이렇게 삐죽 나온 거는 뭔가 잡초 같지만 같이 키워보겠습니다. 루피너스 스티로콜에 상토를 넣고 신고 물을 이틀에 한 번씩 주었습니다. 촉촉하게 유지시켜줬고요.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. 꽃은 오래 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고 내년 봄에는 확실히 그때까지 잘 지내준다면 꼬깔콩 같은 루피너스 꽃을 볼 수 있겠죠? 아침에 이렇게 싸게 돋아나는 걸 보고 나가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감사합니다.